안녕하십니까? 중장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웅입니다. 집착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얽매여 마음이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처럼 집착은 몰입과는 다른 의미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자면 강박이 있겠습니다. 뭔가에 집착하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착한다는 것은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더 잘하고 싶은 것, 더 사랑받고 싶은 것, 더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집착이란 결국 결핍감이 불러오는 불안장애이고 이상행동일 수 있습니다. 50 이후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집착을 놓지 못하면 그저 불안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비참해지고 인격적으로 천박해져 주위 사람이 떠나고 너무 일찍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0 이후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 위험천만한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안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인생 후반전을 청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카페 오픈 기념행사의 협찬도서를 소개해드리는 헌정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EBS 다큐프라임, 백세쇼크 제작팀이 다큐에 담을 수 없었던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만든 백세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백세시대라는 말은 넘쳐나고 이젠 특별하지 않아도 누구나 백년을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세의 삶이 어떤지 어떤 미래가 도래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죠. 이 책은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보다 개인적 관점에서 백세시대를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질문을 던지고 다각적인 시선으로 답을 합니다. 백세수업은 네 가지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백세의 사생활, 두 번째 수업은 우리 모두 백년을 산다, 세 번째 수업은 노후준비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네 번째 수업은 백년의 시간을 보내는 법입니다. 마음의 청춘을 잃지 않고 품격 있는 어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윌북 출판사의 백세수업,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광고비 없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든 헌정광고입니다. 윌북 출판사 감사합니다. 50 이후 인생을 송두리차 망가뜨리는 세 가지 중 첫 번째,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돈, 그 하나의 잣대로 살아온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고 실패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 요즘 세상 인심입니다. 예전에 방영된 행복을 주제로 한 TV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는 질문에 돈이라고 대답했고 2013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수도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의식 조사에서 응답학생의 44%가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답해서 그 당시 큰 화제가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감옥에 간다는 것은 평생 전과자라는 오명과 차별이 따라다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0억 돈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거겠죠. 돈을 추구하고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50 이후엔 돈에 대한 집착을 놔야 하고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집착과 강박의 끝은 언제나 불행으로 끝을 맺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남들도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막연한 기대심리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고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 인구가 작년 말에 천만 명을 돌파했고 은퇴 후에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식 전문가가 말하길 주식 투자의 진짜 실력은 응시가 하강장일 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남들에게 묻어가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주식 시장의 맛을 봤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평생을 모은 노후자금을 한 수간에 날려먹은 금융사기에 걸려든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이번 기회에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50 이후는 빚을 내거나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꼬라박아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가역을 부릴 시점이 아닙니다. 빚을 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하는 시기이고 노후자금을 꼬라박는 모험을 할 때가 아니라 지켜내는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할 때인 거죠. 약으로 치자면 마무리 투수를 내보낼 때이고 축구로 얘기하자면 수비 숫자를 늘려서 수비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할 시점인 겁니다. 제 친구가 한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80대쯤 되어 보이는 두 어르신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가 아휴 그때 그걸 샀었어야 하는데 아휴 그때 그걸 팔았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주로 해서 계속 주고받더랍니다. 야 저 나이 먹어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저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두 사람의 인생이 제 친구는 무척이나 가여워 보였다고 하네요. 돈의 눈이 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50 이후 치료해야 하는 대가는 인생 전부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50 이후 인생을 송두리차 망가뜨리는 세 가지 그 중에 두 번째 경쟁에 대한 집착입니다. 경쟁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경쟁은 해롭다, 경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고 뭐 곧 끝이 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경쟁이 해롭더라도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필요 악점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쟁에서는 일단 이기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들은 경쟁의 희생자이자 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 전리품은 뭔가요?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만한 회사? 그 회사의 로고가 자랑스럽게 박힌 명함과 직함 그리고 양복깃에 자랑스럽게 달고 있는 배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소개할 때는 회사 이름을 앞세웠고 뿌듯함, 자랑스러움을 넘어 우월감을 느끼기까지 했죠. 50대는 본격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회사 이름 앞세우지 않고 로고가 찍힌 명함과 직함 없이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 때입니다. 명함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50 이후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럴 준비를 하지 못해 종종 길을 잃습니다. 인생에서 남을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에 집착하게 되면 남의 장점도 안 보이고 남의 성취도 깎아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말투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행동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발전과 성장을 하겠다는 의혹은 계속 남겨둬야 하겠지만 과역을 불러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경쟁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50 이후에도 경쟁심을 날 것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천박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이 덜 된 것으로까지 보이게 합니다. 마음에서 부질없이 경쟁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심을 놓아버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50 이후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세 가지, 그 중 세 번째 음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성인병은 말할 것도 없이 암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식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의사들이 제일 먼저 환자에게 당부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먹는 음식 바로 식습관 개선입니다. 운동은 그 다음입니다. 나쁜 식습관으로 체내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질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식습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혀끝을 달구는 그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기란 웬만한 자제력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남은 인생을 병상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 혀끝의 감기는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필요소 자해가 생겨난다고 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해 남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의 괴로움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주고 약점을 참아주고 장점을 길러주는 그런 마음이 또 다른 자해입니다. 이때 자자는 사람 자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집착의 끈을 놓아버리면 새로운 평안이 찾아오지면 돈에 대한 집착 경쟁에 대한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면 50 이후 그마저 있던 재산을 몽땅 날려 먹거나 행동과 입이 거칠어지거나 그리고 몸이 망가져서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집착을 내려놓고 평안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